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부무수소 광역보석갤러리카페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핑크다이아몬드인데요. 살구색이 포함되어 있어서 살구 핑크다이아몬드입니다. 현재 총량은 27.7캐로스로서 메이저급이죠.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네요. 제가 봐도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첫 케이스죠. 유색 펜시 다이아몬드의 첫 케이스네요.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산 다이아몬드도 이제 전세계적으로 마케팅하기 시작했죠. 블랙 계열 투톤하고 어울리지만 아마 금 18K하고도 상당히 어울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8K하고 연결해서 한번 맞춰서 한번 디스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역시 다이아는 다이아군요. 그냥 일반적인 스피넬이나 또는 옥이나 또는 사파이어나 룹이나 이런 것과는 또 레벨이 달라요. 역시 다이아는 다이아입니다. 은갈치 색이 역시 각도에 따라서 약간 어리지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워낙 메이저꺼 27.7K라면 보통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해서도 그게 커버가 됩니다. 상당히 멋있네요. 나중에 이제 금목걸이로 또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선택상의 문제죠. beautiful, strange, wonderful 낭레이스, 핑크 살구 다이아몬드 다이너사우 핑크 다이아몬드 made in Korea discovery in 포왕시티, South of Korea 27캐롯 이것은 문경의 한 사업가의 사모님이 선물 받으셨습니다. 와이프를 위해서 건강과 또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나 이렇게 멋지게 선물로 마련하셨어요. 정말 어떤 옷에도 어울릴 것 같네요. 네, 금목걸이를 해도 멋있을 거예요. 와우, beautiful 환상적이네요. 어떤 각도에서도 이상입니다.